정말 다만.. 한번 가볼게요 뭐야 이게 와 진짜 진짜 아무도 없네 여기는 와 대박 헐 대박 와 이런 곳도 몰랐네 진짜 무슨 탐험하는 기분이다 와 아 세상에 바로 옆에 이런 곳이 있었네 여기서 정말 사실 저기서도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해서 옷 갈아입고 혼자 갈아입으면서 좀 아슬아슬 했거든요 내 속으로 여기는 진짜 안전빵이네 대박 와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풀, 나무, 이런거에서 나오는 부인이 때문에 깨끗하진 않네 아 하지만 프라이빗한 갬청화 타우드 아 진짜 천만 갭시다 천만 도와줘 좀 도와줘 절박하다고 나는 말하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동굴 한번 가볼게요 얘가 일로 놓은게 맞지 여기가 그 작은 동굴 옆에 있는 큰 동굴을 가봅시다 여기 상 때문에 아파요 진짜 아파 이게 땅이거든요 아 아 아 요리 됐네 조심하겠다 요리 큰 동굴 한번 가봅시다 뭐가 있을까 뭐야 어두워 뭐 안보이네 아 선글라스 계속 없구나 랜턴 아 안경을 썼어야 되는데 잠깐 안경 좀 쓸게요 이게 안보여요 지금 성인이 되면서 많이 참긴 하는데 사실 궁금한걸 어릴 때 굉장히 못 참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천성이라서 궁금하면 가능한걸 해보는 스타일이라서 체크해 보고 테스트해 보고 syntax 일단 더당 butterflies 오 대박 연결되어있어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우와 문이다 무슨 곱창? 아 진짜 해저동굴 이거였네 스테이샤가 얘기했던게 조그만거 해저동굴 있다고 아 맞네 저 작은 물고기들 지가 아 나왔나? 아 무섭게 나올거같아 이렇게 해서 해저동굴 타몽 이렇게 썸네일 만들어볼까? 으악 오키나와 해저동굴 아 이거 미워 무섭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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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해저동굴 타몽 이런 썸네일은 딱 좋다 썸네일 업으로 그래 나는 이걸 눌려야돼 제가 지금 영상이 썸네일이 클릭률이 너무 낮아요 실력이 좋다 이 뜻이죠 해저동굴 타몽 어쨌든 탐험 제 주관으로서는 이것은 탐험이기 때문에 한치에 거짓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자 오른쪽 한번 가봅시다 아 아 다 왔는데 아 저 위에 박았어요 아 진짜 아프다 이거 아 머리 땡방 생기면 안되는데 아 일단 여기가 끝인 걸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위험 뚝배기만 조심하면 위험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 내가 일로 들어오지 않았지 일로 들어왔나 아 일로 들어왔구나 아 영상 하나 뽑았다 뭐요? 하 구독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곳을 언급을 해야된대요 그게 성공률없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에 불곤하니까 말이 야 안돼 구독과 좋아요 아무도 없어 어 뭐야 사람이 있네 안녕하세요 아, 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거야? 미국 캘리포니아 네 저는 South Korea 진짜? 어디서 온거야? 여기? 네 4주일 정도 네 제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캘리포니아의 기어에서 가져왔어요? 네 아니요 네 내가 얼마나 돈을 받을까요? 네 120 그리고 70 네 네 네 200원 그리고 40원 아 네 네 아 아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괜찮으세요? 비디오를 찍으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0만원. 40만원. 고맙습니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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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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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지폐로 현금을 넣으면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폐를 넣으면 잔돈이 나오고 그거로 비로소 맞춰서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이게 불편하시면 오키나와 전용 카드 오키카를 편의점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내던 곳에서 버스를 타면 구라하에서 내려서 15분 걸었습니다. 이곳부터 걸어서 가야 할 길이 표시되어 있죠. 시골길이라서 걷기 정말 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착하게 되는 곳은 푸른동굴 주차장인데요. 여기에서 돈 내고 샤워장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드라이어기 있고요. 자판기 있고요. 카페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지 마시고 5분만 쭉 걸어가세요. 그러면 공원 묘지와 함께 체인으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용해변이에요. 지역 주민분들한테도 확인했고요. 걱정 없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변 이름은 하유바마 하유해변이에요. 들어가시면 해변 오른쪽에 온갖 바위들이 있는데 아주 작은 숨겨진 해변이 있고요. 그 해변에 바다동굴이 두 개가 보입니다. 왼쪽이 큰 바다동굴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이고요. 오른쪽이 작은 바다동굴이 또 다른 해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가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서운하죠. 보너스 있죠. 네 맞습니다. 꿀튼 2개입니다. 1. 스노클링 부츠 여기 화강한 지대라서 긁히기 쉽상입니다.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제법 날카로운 바위가 바닷속에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 나눈 사람들은 모두 이거 신고 있죠. 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하나 썼어요. 크록스도 제법 좋을 것 같아요. 2. 장갑 바위 근처에서 스노클링 하실 거면 장갑도 있어야겠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온 거지만 파도에 밀리면서 바위에 안 붙이려고 잡을 때 손이 베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적당히 깔 것 그리고 쓰레기 봉투까지 있으면 완벽한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찍었을 때가 2회차 방문이었는데요. 블루 케이브 망할 것. 그때 미군기지에서 복무 중이신 부부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와 쓰레기를 쥐고 다니시더라고요. 해류로 중국에서 밀려나온 쓰레기들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저렇게 쥐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캠핑 다닐 때 주변에 남들이 버린 쓰레기 쥐어왔던 기억이 났어요. 자기가 쓰레기 깨끗하게 가져가면 서로 좋잖아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네 맞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코멘트로 뭐 이번 영상은 나 빼 미래의 여친에게 공유해주시면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이 다음날 푸른동굴 3차 시도가 실패하고 다시 여기를 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물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거 뭐야 완전 숨겨진 곳이네 와 여기 해변에서 시청해주셔서 많이많이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